자 그러면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화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이 지나는 어린이대공원역으로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본 오피스텔이 위치한 광진구는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을 2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의 입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아이보리톤의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는 본 오피스텔은 주차장과 CCTV 등이 설치돼 있어 입주민의 편리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통창에 있어 시원한 개방감을 줍니다.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거실이 반겨줍니다. 동선과 편의성을 고려한 디귿자형 주방은 넉넉한 수납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풀옵션을 자랑합니다. 화양동 오피스텔의 매력 포인트, 바로 북층 공간인데요. 층고가 높고 공간이 넓어 다양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지역발전의 가장 큰 핵심축인 구의역 일대의 KT부지 첨단 업무 복합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약 2만 3,600평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비롯해 주거, 업무, 문화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함께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광진구는 서울 동북권의 핵심 중심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개요 정보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것은 어린이 대공원역과 아주 가까운 7호선과 가까운 5분 이내로 갈 수가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혼합된 주택입니다. 화양동 소재고요. 총 9층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룸 복층이라든지 더블 복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더블 복층은 상층부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3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대부분이 더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중공은 올해 8, 9월에 중공이 완료가 된 매매가 3억 9천만 원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여기는 면적이 좀 널찍널찍하게 나온 그런 주택인데요. 가장 작은 거는 14평, 15평부터 30평태까지 이렇게 복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널찍널찍한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오피스텔이지만 상당히 빌트인 가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같은 거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건조기라든지 또 냉장고, 김치냉장고, 또 식기, 세척기가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외면한 큰 가전제품은 다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내 외관이 아주 깔끔하고 세련미가 넘치는 예쁜 주택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재들, 바닥 자재라든지 화장실 자재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인테리어가 고급지고요. 또 조명까지 많이 신경을 쓴 그런 주택으로서 우선은 넓기 때문에 거실, 부엌, 방 할 것 없이 사용이 편하고요. 또 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이라든지 거실, 방이 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편의성이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주택 타입도 다양한 타입이 있어서 더블 복층인 경우에는 학생 쉐어도 주변에 대학가가 많기 때문에 학생 쉐어 공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직장인, 또 가족 세대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수가 구비되어 있어서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넓고 고급스럽고 거기에다가 편리하기까지 덜 나위가 없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고요. 1.5룸 그리고 더블 복층 구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층 공간이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활용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 거기다가 옵션들 다 들어가 있죠. 조명까지 신경 써 있고 내부 공간 너무 멋지다는 거 바로 사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광진구 화양동 주변 환경은 또 어떨까요? 입지부터 호재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마용성을 따라서 가장 오른편에 동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으로서 특징은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 진입이 아주 빨라져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2호선, 7호선 건대역이죠. 건대역도 10분 이내를 갈 수가 있는 대표적인 선원호선 두 개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강남 출퇴근이라든지 도심 접근성 또 북부 지역의 이동이 아주 편리하고요. 바로 인근에 동서울 터미날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북로로도 바로 탈 수가 있지만 아래쪽으로는 바로 영동대교나 청담대교를 통해서 강북을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남 진입의 편의성 또한 청담대교를 통해서 동북아선도로나 분당수석안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판교, 분당 등 경기권의 진입도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지역은 도로나 지하철, 버스 모두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서울 시내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도 가깝지만 바로 앞에 있는 대로변, 동일로가 앞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개발에 따라서 주택가치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화양동에서도 성수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수요를 고스란히 받을 수도 있으면서 동일로를 축으로 해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시면 주택 바로 오른쪽 주변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어린이 대공원도 앞으로 계속 새롭게 리모델링이 됩니다. 여기에 뚝섬 한강공원까지 녹지 환경도 좋고요. 또 생활 편의시설도 아주 주변의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거주하기 편리하도록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쾌적함과 동시에 도로 혼잡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 그래서 교통용이성, 업무접근성 모두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학군도 아주 좋죠. 선화예고를 비롯해서 초중고와 건대, 세종대 이런 학군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어린이 대공원역을 사이에 두고서 두 대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권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 바로 서울 5대 상권인 건대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의 수요도 역시 많다라는 걸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수 IT밸리의 첨단 업무 직구죠. 2,500개 기업 또 배우 수요만 해도 인원이 1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런 많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다라는 것 또 1,2인 세대들의 수요가 이쪽은 넘치는 지역입니다. 아주 1,2인 세대들의 비율이 많고 또 고소득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의 공급이 현재는 희소하기 때문에 이 주택은 희소성도 가지고 있고 또 월세 비율도 역시 높죠. 그래서 강남권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입지이기도 하면서 또 이 현장 주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축 소형이라든지 또 이렇게 더블복층은 아주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고 또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역세권의 임차 경쟁력이 우수한 그런 주택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낮은 건물들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초구층 빌딩으로 앞으로 종상향이 돼서 미래형 건물로 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1,2인 가구 비율이 많은 특성을 살려서 청년 중심 업무 상업의 거점으로 발전을 시키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바로 현장 왼쪽 아래쪽에 있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규모 대단지로 거듭나면서 명품 주거단지, 고급 주거단지로 새롭게 탄생하기 때문에 이 현장으로서는 주변에 이런 주거 환경의 개선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 위쪽으로 보면 문정동으로 이사간 동부 직업, KT 부지죠. 여기에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광진구청을 비롯해서 업무 시설이라든지 호텔, 공동주택들이 모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남을 마주보는 곳으로서 이런 개발에 따라서 최상의 입주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를 해보는 지역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40년 된 동서울 터미널이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죠. 40층 높이에 첨단 터미널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터미널 기능은 지하로 들어가고 상층부의 업무 판매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이라든지 또 호텔 이러한 것들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 개선도 되고 또 지역의 발전도 됨과 동시에 교통체증의 문제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광진구 화양동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주변에 명문 대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상권이 대단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급 지역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재개발, 재정비 정말 대단한 호재들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가치 상승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1.5룸 복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2천이고요.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7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월세는 천에 월 150만 원이라는 월세가 나오고요.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금액은 비용은 한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